우리집 텃밭 백화권 매력에 폭 빠져 보세요. 30초 영상으로 찍을 건데요. 아마도 1분이 될 것 같아요. 이것이 백화합인데요.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고 백화합 한 나무에 꽃이 한 10송이 정도 피어있습니다. 이쪽 것도 10송이 정도 피어있고요. 피어있을 때 이렇게 텃밭에 피어있을 때 인증샷 찍어놓는 거랍니다. 옆에는 아사기코추 쭉 도마도 넝꿀 타고 쭉쭉쭉쭉 4끼의 2배는 되고 도마도는 주렁주렁 열리고 그리고 여기는 목수국 목수국이 아니라 수국이에요. 여기 이제 엄청 더 크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. 색상이 점점점점 분홍색으로 보라색으로 변한답니다. 수국도 그리고 여기는 글라디올로스 영상 짧게 끝 우리 청중남에 보이죠? 우리 하늘입니다.